좌충우돌 귀하게 잡은 화성낙지. 이왕이면 제대로 맛을 봐야겠죠? 갓 잡은 낙지는 부드러운 식감을 살리기 위해 끓는 물에 살짝만 배친 다음 매콤한 양념장에 통으로 넣어줍니다. 낙지의 모양 그대로 살려 묻히는 게 화성식 낙지 무침의 키포인트라는데요. 탱글탱글한 낙지가 매콤달콤한 양념을 만났으니 와, 맛있는 건 당연지사겠죠? 부드럽고 연하면서 쫄깃쫄깃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무침이랑 양념이 되게 조화롭게 잘 어울려요. 낙지하면 또 연포탕을 빼놓을 수 없죠. 국물이 얼마나 시원할까요? 음, 사장님 밥 한 공기만 주세요. 화성깃벌의 기운을 잔뜩 품고 있는 낙지. 가을 제철 맞아 맛도 영양도 일품이라는 낙지잡이의 현장이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Katie